북한의 김정은 위원장과 러시아 푸틴 대통령이 약 4시간 동안 정상회담을 가졌습니다. 북미 간 비핵화 문제 등의 해결책이 어떠한 균형치로 옮겨갈 것인지가 관심을 받고 있는 시기이기 때문에 이번 북러정상회담이 더욱더 주목을 끌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러시아가 한반도 비핵화 해법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견제하는가도 상당히 중요한 대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북한의 전통적인 대러시아 외교는 균형외교라는 틀 속에서 이루어져 왔습니다. 북한은 구소련 등 사회주의권 멸망 이후에 중국과 러시아 사이의 틈새를 공략해서 신리적인 이득을 취해왔습니다. 특히 중국 의전도의 과도성을 피하기 위해서 러시아와 협력적 관계를 유지해왔고요. 또 북핵 문제 해결에 있어서는 러시아의 배경적 지원을 받아왔습니다. 6차 회담 개최 시에 러시아는 중국과 다르게 북한의 우호적인 태도를 견제했고요. 미국의 과도한 압력을 제어하는 역할을 담동하기도 했습니다. 러시아 역시 극동 지역에서 미국의 패권주의와 일방주의를 견제하고 자국의 영향력을 한반도에서 확대해 나가기 위해서는 북한의 협력이 필요했습니다. 또한 북한을 통해서 미국뿐만이 아니라 중국의 영향력도 견제하는 외교 정책을 펼쳐왔습니다. 특히 푸틴 대통령 직군 이후 러시아는 극동 지역에서 적극적인 외교 정책으로 선회해서 북한과의 협력적 관계를 강화해 왔습니다. 2011년 10월 러시아는 북한에게 식량 5만 톤을 지원한 바가 있었고 2012년 9월에는 북한이 러시아의 진빚 110억 달러 중에서 약 90%를 탕감해 주고 나머지 10%는 에너지 사업과 의료 사업에 사용하도록 배려해 주기도 했습니다. 러시아가 북한과 극동 지역에게 이해해 주목하는 이유는 시베리아와 극동 지역을 관통하는 가스라인과 전기라인을 설치하는 사업과 대륙 횡단철도 및 한반도 중단철도 연결 때문입니다. 상당한 경제적 가치를 러시아에 가져다 줄 수 있는 사업이기 때문이죠. 그러나 얘는 결국 남북러 3자가 함께 협력적으로 실현시켜야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러시아 입장에서는 남북관계가 평화적으로 발전하고 한반도에서의 비핵화가 실현될 수 있도록 종용과 압력을 북한과 미국에 넣고 있는 것이죠. 더불어 한국과의 관계도 지속적으로 증진시켜 나가야 하는 관계에 놓여 있습니다. 북한이 러시아와의 경제 협력을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남북관계 증진은 물론이고요. 한반도에서의 평화가 선결돼야 합니다. 미국과 유엔의 제재가 완화돼야 하면 두말할 나이가 없습니다. 결국 북러 관계의 진전은 북미 간의 비핵화 협상과 매우 밀접한 함수 관계에 놓여있기 때문에 북한이 미국과의 핵 협상을 어떻게 풀어나가느냐가 매우 중요한 열쇠가 되는 것입니다. 窗 brings to the history of the world 법리